소민아. 오빠. 소민아. 나 지금 종국이 형이랑 낮술 먹고 있었어. 왜요? 아니 나만 속상한 일이 좀 있어서. 무슨 일 있어요? 소민아. 어 뭐하냐? 집에에요. 왜 집에 있어? 엄마 아빠 오신 데서 기다리고 있어요. 아 그렇구나. 소민이가 많이 다운됐다. 저 방금 일어났거든요. 알았어 소민아. 예쁜 공주 소민이. 오늘도 공주님처럼 예쁘게 잘 지내요. 아 그 말도 잘해. 왕자님도 오늘 멋진 사람을 보낼 수 있어요. 그래 우리 공주 제수씨. 제가 잘 보실게요 제수씨 되면. 네 왕자님. 네 공주님 잘 지내세요. 네 종국 오빠님. 그래 소민아 안녕. 자 봤지. 너의 마음을 궁금해하잖아.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. 그래 안 그래. 너 지금. 소민이 사랑해. 소민이 사랑해. 소민이 사랑해. 싫어하는 표정은 아니야. 싫어하진 않아요. 약간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. 괜찮지 그런 사람은. elkelr하고. 좋아 죽네. 좋아 죽네. 좋아 죽네. 좋아 죽네. 야 이거. 진짜. 진짜. 진짜네 이거.